아무래도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. 수지랑 만나서 커플댄스 추기로 했는데... 챔피언이 준 지도에 정글로 달리고 달려라고 돼 있으니까 파티는 이 근처야. 저기! 파티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! 신나게 놀 준비! 뭐야, 옷이 다 똑같네? 어색하게? 썩은 입냄새까지 하얘 나갔네. 얘들 진짜 변장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. 완전 감쪽 같은데? 그래도 그 눈빛은 알아보겠다, 챔피언. 이제 나한테 맡겨, 챔피언. 자, 다들 왜 그러고 있어? 파티꾼들이 도착했으니까! 지금부터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! 와, 반응이 왜 이래? 끌려야 돼? nh